신진 선수가 승부수를 던집니다 근데 이 신진 선수의 그냥 집을 지키면 불리하기 때문에 승부수를 어렵게 두는 거죠 최소한 받아주기만 해도 젖혀서 이미 흙이 굉장히 트기죠 실제로 이런 걸 막고 백이 젖히는 수순이 오게 되면 그래프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집 차이가 갑자기 한두 집으로 확 줄어들어요 이런 실수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한두 수만 잘못 둬도 그냥 순식간에 바둑이 뒤집힙니다 그 정도로 유리함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가 않고 인공지능의 그래프를 유지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시 리시은하우의 소두를 보시면 여기를 두니까 여기를 딱 젖혀요 아 여기를 눈목자를 둡니다 그리고 계속 끊어가죠 젖히고 여기 호그 칩니다 그리고 흙이 이걸 공격하니까 여기를 하나 딱 젖혀놓고 이 호그를 쳐서 확실하게 수습을 해놓고 다음에 어디를 공격을 해도 돌리는 게 남아있으니까 흙이 또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딱 늘어서 둡니다 이게 단순하게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 판단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리시아우는 별로 어려움 없이 이런 선택들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지금 여기 나온 몇 수 100의 한 5, 6수가 모두 인공지능의 블루스팟 또는 3위 안에 드는 모두 추천수 1지망, 2지망, 3지망에 두는 수들을 다 둔 거예요 이후에도 수술을 한번 보시죠 들여다보고 계속 공격을 하죠 이 마가간수가 또 좋은 수입니다 나와서 끊으니까 단수를 치고 입구자를 두고 두 점을 그냥 버려요 사실 여기서는 늘고서 이렇게 두는 판단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렇게 두는 것도 추천에 있는 행마예요 이렇게 뒀어도 100이 좋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감명하게 두죠 감명하게 둡니다 이 리시아우의 바둑을 보면 특징이 바둑이 유리해지면 블루스팟이 아니더라도 가장 감명한 수 그러니까 3위 안에 드는 수 중에서 가장 좀 쉽게 두는 수를 골라서 두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를 받으니까 입구자를 두고 신진선수가 계속 흔들기죠 사실 이 신진서의 흔들기에 그동안 수많은 기사들이 역전을 당했어요 바둑이 좋은 바둑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둑보다 더 좋은 바둑들도 신진서는 사실 역전을 많이 했던 기사입니다 그 정도로 신진서의 흔들기가 굉장히 막강한데 아 리시아우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1로 받은 게 일단 좋은 수고요 그런데 뭐 이 수는 충분히 둘 수 있는 수입니다 여기 이제 해놓고 여기를 막아가는데 뭐 이때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날일자는 정말 좋은 수입니다 정말 좋은 수인데 이게 그 흑이 백이 그냥 이런 데를 받아주면 자체로 득이고요 여기를 공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을 만약에 이쪽을 백이 오게 되면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뚫게 돼서 이게 선수로 이렇게 파워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집도 크고 그런데 이 날일자가 좋은 수다 왜냐하면 찔러도 여기 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꽉 이어버리면 선수로 한 점을 잡고 여기도 회돌이를 칠 수 있고 그리고 백이 이쪽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수죠 여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를 이으면 후수인데 여기를 먼저 가니까 흑이 여길 나갈 수도 없고요 두 점이 잡히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 젖혀놓고 딱 손을 빼니까 여기가 아무 수가 안 돼요 이쪽을 끊어놓고 여기를 두더라도 이쪽을 끊는 순간 이제는 이쪽을 따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 점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끊어야 되는데 이걸 딱 돌려놓고 여기까지가 전부 다 선수가 되는 형태니까 백이 이미 연결이 돼 있어요 선수로 집도 백이 들기고 선수까지 백이 잡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이 날일자가 진짜 좋은 수입니다 사실은 이 날일자를 당하는 순간 신진우 선수가 거의 여기서 전의를 상실했어요 신진우 선수가 이 날일자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가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수는 아니에요 시간이 좀 있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수이긴 합니다 이런 판단을 이런 거에서 여지없이 정확한 수를 둔다는 것이 니시야나우의 대단한 점이죠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수보다도 여기서 이런 거 두 칸 뛰는 거 저는 이 수랑 그리고 여기서 이거 이 두 가지 수가 저는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냥 제가 프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프로들의 바둑을 오랫동안 보면서 사람의 관점으로 바둑을 봤을 때 저는 다른 수보다도 여기 두 칸 뛰는 거 그리고 여기 가는 거 이런 이 두 수가 좀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워낙 요즘에는 AI 시대이기도 하고 AI로 공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프로들도 감각이나 어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수들을 지금은 둡니다 왜? 인공지능이 그런 수들을 보여준다는 것을 평소에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뭔가 예전과는 다른 예전에는 두지 않았던 수들 감각들을 보여줘요 그런 것들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니시야나우가 여기 두 칸 뛴 거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간 거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블루스팟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추천수 중에 가장 첫 번째 수를 둔 거예요 일단 이 두 칸은 보통에 둔다면 여기를 많이 두죠 여기를 많이 둡니다 이게 사람의 제 일감이에요 제 일감 그런데 이것도 물론 이렇게 둬도 백이 유리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흙이 다가왔을 때 이 형태는 나중에 여기를 흙이 치중 가서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백이 또 여기를 하나 받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두 칸 뛰는 게 지금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지금은 눌러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앙 쪽이 지금 이렇게 눌러간다고 해서 집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수가 실전적인 수입니다 이런 걸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 두죠 사람은 사실 잘 못 찾아요 이선을 두는 거를 그런데 이런 거를 금방금방 둬요 리시야나우가 그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바둑이 지금 꽤 좋거든요 지금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 정도 차이면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 둡니다 이렇게 두고 그냥 젖혀 있고 사실 이렇게 두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둬도 지금 거의 바둑이 반면으로 비슷한 정도 그러니까 덤이 7집 반이니까 지금 차이가 6집 반, 7집 반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차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여기를 둡니다 저도 둘 때부터 느낀 건데 와 뭐 저렇게까지 둬나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블루스팟이에요 리시야나우가 이런 게 참 놀랍 저는 이런 게 놀랍더라고요 실전에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장메스토를 던졌는데 뭐 신진호수가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더 둘만도 한데 그냥 의욕을 상실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이라는 게 좀 상대방이 좀 빈틈을 보인다든가 뭔가 추격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좀 힘이 나서 불리한 바가 또 계속 꾸역꾸역 두어 가는데 도대체가 틈도 안 보이고 계속 차이가 벌어지고 뭐 상대는 너무 쉽게 쉽게 두고 이러니까 그냥 의욕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진호선수가 여기서 항복선언을 했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뭐 더 둘 때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흑이 이러고 패를 해야 되는데 팻감이 없어요 백은 이 꽃놀이패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패를 써도 흑은 뭐 견딜 수가 없는 형태라 사실은 뭐 신진호선수가 돌을 안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돌을 던졌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 출란배의 8강전과 4강전 두 판을 보고 왔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치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치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어려운 순간 진짜 어디를 판단을 해야 될지 진짜 그런 좀 복잡한 순간들이 바둑이 꼭 나오는데 리시앤하우는 그런 장면에서 너무나도 쉽게 쉽게 정답을 찾아 나간다 진짜 놀랍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사실은 더 놀라운 거예요 단순하게 그 85%다 90%다 하는 일치율 보다도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